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은 날로달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의 거의 유일한 매일매일 미국 주식을 좀 쉽고 재밌게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인수수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월가에서 그 일주일 동안 핫했던 이슈 달아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요. 또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봅니다. 금요일에는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세계 없이 선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루키님 우리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인사해 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지금 아이오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이런 내용까지 전망 가능한가요? 민주당 경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사실 이쪽에 전문이거든요. 정말요? 오늘 마침 준비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이따가 우리 지금 보니까 네 번째 이슈에 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는요. 커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선전하는 4분기 기업 시적. 세 번째로는 다시 장단기 금리의 역전. 그리고 네 번째는 민주당 경선의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볼게요. 자 장호석 본문사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태국에서 개발 됐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확산과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죽하면 실시간 앱을 저도 하나 설치해서. 뭐 어떤 앱이요? 코로나 앱이요? 확진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닙니다. 전세의 글로벌 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같이 좀 보면요. 지금 17,300여 분이 지금 확진 진단을 받았고요. 17,000이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 다음에 36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사망했나요? 네.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86명이 또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았는데. 다행이네요. 지금 똑같이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회복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많이네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치사율이 약 3% 아닙니까? 3% 최대 3%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17,300여 분 중에서 17,100분이 전부 다 중국에서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비행기 항공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를 좀 겪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나 애플이 매장에 폐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하겠죠. 사람이 모이는 건 다 싫어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그래서 2월 달에 세비는 안 하려고 지금. 사람 모이는 건 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되도록이면 사람 모이지 않는 걸로 하고 싶은데. 지금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GDP를 같이 보시고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시게 되면. 과거 2003년 쌌을 때 혹시 쌌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쌌은 지금도 훨씬 많이 사망했잖아요. 기간도 되게 길었고요. 네. 훨씬 더 많이 사망했죠. 그때 한 800여 분이 사망했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사망하셨고 빠르게 확산이 됐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중국 GDP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왼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경제 미친년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역시 쭉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나올 수 있겠지만. 글쎄 제가 보기에 장기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슈가 중국의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단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로 인한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인데 얼마 전에 아마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막 주식 시작한 제 지인이 아마존의 주식을 산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대요. 그러면 실적 전에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왜 올랐냐고. 그래서 아니 아마존 주주면서 실적 발표한 것도 몰랐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미국은 좋죠. 네. 좋습니다. 그나마 실적이 좋은 게 다행이고요. S&P500 중에서 226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9.5%의 기업이 예상한 이유보다 컸고요. 74%가 예상한 매출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유럽인데요. 유럽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5% 얀 서프라이즈는 요요로 보여주고 있고. 어닝이 미스하는 경우는 약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3%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구글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구글. 그런데 구글이 실적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구글이 못 나오면 약간의 시장이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 관련해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언제 실적 발표되는지 그런 거 그냥 뉴스를 찾아봐야 되나요? 뉴스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과거에 실적이 비트했다 미스했다 인내됐다 말씀드리고. 사이트에 알려드렸는데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계 금리의 역전. 사실 이 이슈가 전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불거지면 또 조정이 빌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 초부터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소위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낮아진다. 그만큼 장기적인 금리가 그렇게 그만큼 돈 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쭉 낮아지면서 단기에 빌리는 것보다 돈으로 더 싸게 빌릴 수 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시장의 불확실하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린다. 이런 거랑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한편을 보면 장단계 금리의 역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겹도록 여러분들. 뭔지 이해는 정확히 100% 안 되더라도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장단계 금리의 역전은 바로 뭐로 간다? 리세션이 온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문제는 작년에도 장단계 금리의 역전이 세 차례 정도 크게 보면 있었는데요. 리세션 우려는 계속 나왔지만 결국 주시장은 작년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만 그게 무조건 100% 리세션이 오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은 단기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재테크하라고 그러니 공장이 잘 안 돌아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이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중국에 대한 경제 전세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만큼 글로벌 GDP의 만회수율은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이런 장기금내에 내려가는 게 있겠고 또 다른 것이 있겠죠. 뭐가 올라가냐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금값은 여러분도 혹시 저는 요즘 금을 사본 적이 없지만 금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돈을 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수당 1600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위에 채우냐면 2013년 봄미에 최고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갈 정도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 됐건 조금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글로벌 경기 이런 것들 어떤 코로나 바이너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뭔가 좀 적극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뭔가 내 자산을 지키자 하는 심리 때문에 채권값이 올라가고 즉 금리가 내려가고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일수록 또 다른 쪽에서 좀 분출되는 모습이 있다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단계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최근에 불거진 바이러스 관련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보인 뒤 다시 제자리를 찾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호케이션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하셨던 민주당 관련한 경선의 승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하려면 정말 모든 분야의 그 뉴스를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1호케님이 미국 외국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요. 제가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자주 여기서 뵙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떤 경제방송이나 어떤 주식하는 전문 건사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바로 이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기존 현재 현직 있는 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 연임 기간에서도 연임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게 사실이고요. 진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 경우에 지미 카터 대통령 정도가 적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례가 많은 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2월 3일 오늘 밤에 부터 시작하는 아이오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1등을 지금 조 바이든이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7%, 26%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MBC 조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오아에서 이기면 3월 2일 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슈퍼 트즈데이 나오는데요. 아이오아에서 이긴 사람이 슈퍼 트즈데이도 이겼다는 확률이 많이 높다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이기면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버니 샌더스와 세 번째에 있는 화면에 세면처부에 있던 엘리지스 워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리로 보면 약간 개혁적 인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혁적 인물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플러스 마니아스. 이건 다들 각자의 철학이 있고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버니 샌더스와 월이 되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지 않은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기업 세금 내린 거 있죠. 올해 또 텍스컷 2.0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물 건너가고 세금 다시 올리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큰 문제가 이들이 민주당이 전체적인 시각이 있지만 의료보험에는 전국민 의료보험화거든요. 전국민 의료보험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KQ, OPEC 국가 중에 아직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는 거의 유예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을 내려고 하면 많은 분들 직장 다니거나 아무리 웬만한 분들도 제가 보면 의료보험을 연 10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웬만하게 보면 아주 돈이 많으면 되겠지만 미국의 중산층 웬만한 분들이 있죠.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에서 병원 가서 내는 걸 별도로 하고 웬만한 의료보험을 2만 불 정도 내는 분이 엄청 많아요. 연 2만 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없애고 국민 의료보험에 가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제어는 수조 달러가 돈이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민영 의료보험이 있죠. 우리를 보면 삼성생명의 이런 데 삼성아재 의료보험 많이 민영 의료보험 있잖아요. 실비보험. 실비보험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고요? 엘리젼스 워레 같은 경우는 그걸 불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회사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럴 때부터 주가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논해를 치고 이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될 가능성, 대통령이 된다고 하진 모르겠는데 이런 후보로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이 사람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관없이 불안한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샌더스가 후보로 올라오면 트럼프의 재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막을 수는 쉽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이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당선 확률을 보면 65%에서 70%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것과 당선 확률과 주시장의 불안감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죠. 다른 얘기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오늘도 네 가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월가의 이야기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니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 스타학의 장우석 본부장,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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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